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을 언론에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언론을 피해 다니는 선거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다가 딸의 폭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고승덕 후보 얘기입니다. 김진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유세를 하신다 해도 언론에 공개하면 솔직히 유세를 못하는 일정이 좀 있어요. 어떤 일정인데요? 저희가 공개를 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방해를 한다던가. 고승덕 교육감 후보 캠프의 공보실장이 어제 예고한 대로 고 후보는 오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틀을 앞두고 북적여야 할 을지로 선거사무소는 하루종일 한산했습니다. 김시현 공보팀장은 고 후보가 오전 중 강남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면서도 연락이 되지 않아 정확한 행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후보와 연락할 수 없는 보기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유상길 총괄본부장이 사실상 유세를 한다고 말했지만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 본부장을 다른 방으로 황급히 데려가면서 유세가 아니라 선거운동원 격렬하고 정정했습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유세차량 제공업체와 캠프 유세팀장 등에게 확인한 결과 오늘 낮시간 강남 서초 일대에는 고 후보 유세차량이 한 대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차에 탄 선거운동원은 오늘 아침 신사역에 있었지만 고 후보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지역을 돌았다면서 신사역에는 안 왔다는 사실에 대해 캠프에 문의하자 관계자들은 자기들도 후보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오늘 몇 군데 방송사와 전화로 인터뷰하는 고 후보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진희입니다.